수업을 통해 학생별 약점이 파악되면 선생님들은 가장 빠르게 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. 알로엠의 오답노트는 수업 중 발견되는 학생들의 약점을 파악해 개인 맞춤 문제 검색으로 취약 영역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난이도 별 문항들을 제공합니다. 오답노트 메뉴에서 오답노트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. 오답노트 생성에서 수업을 선택하고 추출할 기간을 선택해 주세요. 검색 조건에 따라 오답노트를 제공받을 학생별 난이도별 제공 문항이 노출됩니다. 오답노트를 제공받을 학생을 선택 후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 선택한 옵션에 따라 생성된 오답노트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답노트 리스트에서 필요한 파일을 선택 다운로드하거나 전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오답노트 리스트서